상정시가 아주 중요한 그런 폭로를 했네요. 이번에 아마 이제 선거철이 가까워 오고 하니까 또 책을 한 권 낸 모양인데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리 다 알았다는 겁니다. 알았겠죠. 조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한 달 전 정도 되면 다 결정되니까 조작을 어떻게 하는 것이 딴 게 없지 않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은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고 2017년부터 시작했고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작값만 몇 퍼센트만 넣을 것만 결정하는 거니까 다 알았던 거죠. 4.15 총선 이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수뇌부가 대부분 180석 여러분들 달성에 대부분 알았다는 내용을 심상정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4.15 총선에 사전투표를 조작했다는 것은 정봉준 씨가 여러분들 약간 약주를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 나와서 떠들어가지고 좀 화제가 됐지만 심상정 씨가 책으로 쓴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나왔네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시민 씨가 180석이 현실이 됐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욕먹던 180석이 현실로 유시민 씨가 총선을 다시 앞둔 4월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비례의석을 합쳐서 범진보가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현실이 된 180석이죠. 이거를 더불당의 여러분들 수뇌부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알았겠죠. 그걸 유시민 씨가 이제 어디 듣고 이제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 오늘 한겨레신문을 들어가 보면 두 번째로 많이 읽힌 기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서점하실 때 아닙니다. 정권을 내주고 평가와 성찰이 없습니다. 이렇게 심상정 씨 인터뷰가 상당히 긴 인터뷰네요. 그런데 그 인터뷰의 한 부분에 등장하기 때문에 클로즈업을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놓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 분이 보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겁니다. 이 이제 심상정 씨가 그야말로 현재 정의당의 특주대감이죠. 과거에 노회찬 씨와 함께 여러분들 거의 텃주 대감이죠. 정의당에.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선거법 개정을 주도할 때 예상했던과 달리 정의당은 더 초라해졌는데 이건 누구 책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심상정 씨가 저희는 야3당과 민주당을 믿고 선거법 개혁을 추진한 겁니다. 국민의 힘이 위성정당으로 압박하더라도 결국은 민주당이 원칙을 지게 나간다면 소계의 성과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비례대표를 늘리고 비례대표의 정의당 몫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합을 한 거죠 심상정 씨가. 그런데 그 야합을 더불어민주당이 깨버린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당시 유시민 작가가 저에게 와서 한 얘기를 책에도 썼지만 21대 총선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20석을 더 욕심부리려 스스로 만든 법을 짓밟고 위성정당을 쏘아 올린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몇 달 전에 이미 다 알았다는 겁니다. 당시에 당대표가 이해찬 씨입니다. 원내대표가 이인영 씨였을 거예요. 사무총장이 윤호중 씨였을 겁니다. 다 여러분들 이해찬 씨를 제외하고는 586 운동권 정치인의 핵심 세력들입니다. 그게 다 이러면 양정철 이건영 뭐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았으면 송영길이 몰랐겠습니까 다 중심 세력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아무리 586 운동권들이 나가라고 해도 나갈 수 없고 그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고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데 성공한다는 이야기죠. 586 운동권들이 자유대한민국의 숨통을 끊어놓는 열 번째 부정선거를 2024년 4월 총선에서 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심상정 씨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유시민이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왜 몇 개월 전에 알았느냐 덕표수 조작의 시작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으면 덕표수 조작을 시작한 것은 2017년 대선입니다. 2017년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2020년 4.15 총선 그 전에 세 번을 모두 다 완벽하게 사전특표특표수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당이 압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작 프로그램은 다 조작용 pc에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조작감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조작감만 이번에 몇 프로 조작할 건가 결정하면 되니까 몇 달 전에 수뇌부가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12.5%를 도독질할지 20%를 도독질할지 30%를 도독질할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 4월 총선 그 사람들 뭡니까 팡팡할 겁니다.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는 12.5%를 도독질하기로 결정했고 그다음에 10월 11일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17.5%를 도독질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는 17.5%를 할지 20%를 할지 25%를 할지만 결정하면 됩니다. 조작하는데 돈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란 그런 여러분들이 사전투표를 거부하든 사전투표장이 나타나지 않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원하는 것만큼 다 조작하는 겁니다. 4.15 총선 12.5% 그다음에 뭐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5% 예를 들어서 2024년 4월 총선 20% 조작 그럼 전체 합치면 40% 조작하겠는데 2022년도 10월 1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서울시 교육감은 종로구에서는 60%까지 조작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적나라하게 심상정 씨가 이야기를 깔끔하게 해 주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게 민주당의 수대부는 160석을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을 때 몇 달 전에 21대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160석 이상을 확보하였다고 해서 알았고 어떻게 알았냐 천재냐 천재가 아니라 괜찮습니다. 조작용 pc 안에 조작 프로그램이 다 세팅이 돼가지고 조작감만 집어넘으면 다들 조작값은 누구입니까 오야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오야는 국민들이 아니고 누가 오야봉입니까 선관위가 오야봉입니까 더블 민주당의 수뇌부가 다 오야봉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게 민주당의 수대부는 160석은 무조건 넘고 경우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을 때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조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하수고 한동훈이는 더 하수고 무슨 조선의별 칼럼섬단 다 하수인 겁니다. 정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갈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죠. 사람이니까 일어난 것을 판단할 때는 틀릴 가능성이 낮지만 미래 1위는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최소한 사심을 갖고 시청자나 국민들을 쏘길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동훈이는 쏘기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기는데 네가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니까 엑스포 이길 줄 알았는데 짓네 대표했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대표했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4월 11일 총선은 꼭 이길 줄 알았는데 또 대표했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한겨레신문과에 다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고맙게도 한 분이 이메일로 방금 한겨레 심상정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부정성을 획책한 정황을 알려주는 언급이 있습니다. 당시 4.15 총선을 몇 개월 앞둔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가 심상정을 찾아왔음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부에서 160승은 무조건 넘고 개무에 따라서는 180석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 여론조사는 여당 야당이 박빙으로 엎지락뒤지락하고 있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지역구에서만 160에 180석 압승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민주당 지도부가 전산 프로그램을 세팅 조작에 의해서 당시 부정선거를 사전에 획책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것이란 황당무기한 유시민의 예언 이후에 이것이 적중하면서 이것이 유시민 씨 혼자의 생각이었는지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궁금했었는데 이 예언이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서로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에 부정선거와 조작선거를 기획하고 이 사실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중요한 내부 정언이 나온 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당대표인 이회찬 씨 원리대표였던 이인영 씨 구로구 그 다음 구리의 여러분들 윤호중 씨 양정철 이 사람들이 이근영 씨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눈만 감아도 다 알 겁니다. 왜 아홉 번 부정선거 했으니까 얼마나 베테랑이겠습니까 그 겁나는 일을 아홉 번 했으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선거범죄 핵심 포인트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유력한 전산 장비는 현장의 투표지 분류기고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가 여러분들 그 당시는 관악이었죠. 집계 서버에서 조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인쇄소에서 만든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거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찍는 대신에 도장 임의를 인쇄하는 겁니다. 인쇄 도장을 사용해 가지고 제3의 장소에서 투표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무한정 만들었을 때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선거의 핵심입니다. 이런 결론은 도독놈들 시리가 다 완성이 되고 지금 정도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핵심은 선거관리비원회가 사전특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증가와 감성. 그게 핵심입니다. 사전특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겁니다. 이걸 조작하기 위해서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그 다음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율을 투입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관위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힘이 위조 투표율을 제조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도구이자 수단인 바로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도장 활용 인쇄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걸 바보천치인 국힘이 양보를 해 가지고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고결하신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12월 10일 날 국정원 감사 내용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사전특표 자수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조작을 해 가지고 두 번째는 투표지를 외부에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선거결과를 외부에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그게 국정원 감사의 세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현장에서 개표 상황표가 여러분들 작성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중앙에 전송하게 되면 그 자료가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 후보별 득표수가 보조 db에 집계가 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메인 db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집계 서버 조작을 통해 가지고 조작용 서버 pc를 통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이 조작이 되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조작에 활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 도 4.15 총선처럼 12.5%가 아닐 것이고 강서구청장 보궐선 것처럼 17.5%를 훔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냥 오야봉 마음대로 확실하게 이런 윤정부를 그냥 요절을 내고 한국의 보수를 괴멸시켜야겠다 이렇게 하면 20% 정도를 그냥 때리면 되는 겁니다. 눈 딱 감고 어차피 뭐죠 국민들이 꾀꾀 해봐야 뭡니까 그냥 선거를 가지고 밀어붙이면 되니까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득표수를 다 조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4.15 총선에 전국의 이런 평균값이 관외사전투표는 13%를 훔쳐 가지고 13%를 대줬으니까 우편투표는 우편투표 투표자 수 기준으로 26%를 도덕질한 겁니다. 평균적으로 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득표율 차이값입니다. 전국 평균값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후반께 10%를 훔쳐 가지고 더블당의 10%를 더해 준 거죠.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 20%를 조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 결과가 다 이렇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100이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밑에 여러분들 차이값 보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19%까지 나오는 겁니다. 차이값이.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공산품 제조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라는 거죠. 득표수를 조작한 범죄를 저질러 온 집단이고 한 번이 아니고 아홉 번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이 부산광역시입니다. 전국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호남권의 여러분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4.15 총선 전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여기 미래통합당의 여러분들 차이값이 마이너스 10%에서 최소 최대 마이너스 19%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후보의 여러분들 득표율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최소 10에서 19%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그냥 부정성으로 된 노예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노예로 지금까지 해왔고 이게 대구광역시입니다. 보수의 아성인 대구광역시도 이렇게 야무지게 조작하는 겁니다. 최소 7% 18% 정도의 미래통합당의 관외사전투표를 도덕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블당에 더해줘 가지고 더블당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 가장 오염이 안 된 것이 당일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율의 기준값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더블 민주당의 여러분들 최소 관외사전투표 득표율이 최소 10에서 최대 18%까지 여러분 더 큰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성거를 못 막는 겁니다. 누가 못 막습니까. 윤 대통령의 방조와 협력 그리고 여러분 국민의힘의 비겁함 때문에 이게 또 국민들이 뭡니까 선거를 다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거가 여러분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차익값 평균치가 2016년은 여러분들 오차범위 내지만 2017년부터는 아홉 번의 선거가 모두 다 뭐죠. 이렇게 차익값이 커가지고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선거를 만들어 온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기가 찬 거죠. 한 번은 한 번 정도 부정성을 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또 사악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은 이게 사악함이라는 것이 부정성을 저지른 놈들도 여러분 사악하지만 부정성을 덮는 데 혈안인 놈들도 사악한 거죠. 검찰 출신인 대통령을 잘 뽑아서 국민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선거정의라도 바로 세우도록 그렇게 바랬지만 대통령이 지금 들어가가지고 본인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냥 부정선거의 제도화 부정선거의 고착화 부정선거의 체질화에 윤 대통령이 적극 부여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끝나게 되면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바로 하살이 대통령을 항할 겁니다. 당신이 뭐했노 네가 뭐했노 이렇게 할 겁니다.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열받을 겁니다. 열받아도 할 수 없으면 그건 게임이 끝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